아 우리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왔구요 아 지구인데 화성으로 돌아왔고 이제 한번 이거 오늘 엔딩 한번 깨 보겠습니다 내 든 거의 이 엔딩 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 엔딩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갑시다 저번에 아이엠 배가 저번에 제가 그 지옥으로 가서 이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어왔어요 어 그리고 다시 화성으로 복지 아 으 뭐 있으니 일단 그게 이름이 크루 시브리 라는 거에요 우리가 정리하는 아 4 또 3 아니 여기 사는 인크 사람이 인간을 본 적이 없어 어우 뭐야 헐 파기되신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자 무조 미션이 자 배가라는 인공지능 쪽으로 봐라 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아 슈퍼샷 것 자 배가라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지? 아 여기구나 어기 갑시다 슬슬 슬슬 이제 그 악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슬슬 애들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? 자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어딜가 임마 앞에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어 미안하다 야 어어어 차 어어 수고 자 내려갑시다 아 누구 있니 여기? 안녕 뭐야 아 깜짝이야 어 이거 애들이 위에서 야마카시하고 있네 야 내려와 아이고 이거 안되네 야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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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니? 없죠 음 좋아 어디 보자 잃어주시고 어 근데 Doom이 진짜 이 Doom? 이 kae가 문 여는 게 되게 강력 있다 그냥 그냥 열어 뿌린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오우 다 죽을っo 우 자 뭐죠? 턴 오프 스퀄리티스위치 자 이거를 내리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쫄병들이 나오고 있네요 또 이제 아이고 또 이제 나올 때가 있네 안녕 아이고 야 날라다니면서 싸우니까 좋기네 빠샤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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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네 어이구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장난 아니다 야 이거 응 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도 애들끼리 서로 싸우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얘 파워우랑 다른 애들이 한번 싸우게 해볼게요 아이고 싸우니 안 싸우네 괜히 에너지만 달아졌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야 죽었어 자 필살기 한번 가만히 싸 볼까요 어 없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게 또 나의 필살기다 아하하우 야 이거 봐 전쟁터야 전쟁터야 멋있는건 멋있는건 기가 맥히게 쏴주네요 다 올라오셨네 이 좁은데 이 좁은 곳에 굳이 또 오셨 아이고 야야야 에너지 없다 에너지 없다고 없다고 아이고 아 야 니가 글로 왜 뛰냐 아하 아 니가 일로 뛰면 어떻게 해 임마 자식이 동료를 위해 희생했어 본인이 몸을 받쳐가지고 가자 어 뭐야 이런게 있었나 일단 이거 열고 방금 때 너무 제가 뻘치했으니까 금방 뻘치는 안할게요 이게 뭐지 근데 오 버서크 났어 자 한방에 자 버서크는 무적에다가 한방이에요 애들이 악마들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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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나오자마자 그냥 읍쇠버린 이리와 자 보스들 잡목들 버리고 보스들 위주로 이런 애들 위주로 빠세 빠세 음 빠세 아 심장도 심장도 그냥 한방이야 자 끝이네요 아이고 아쉬워다 아쉽 아쉽 크 강력있어 이리와 일로와 다리 다리 관절 관절염 어 이거 예태로둔 아깝게 여기서 일로와 얘네들은 총알이 아깝다 아 끝이니 더 없니 내려와 내려와 끝이야 아 이거 싱겁네 내려가서 아이템들 일단 한번 다 먹어주게요 일단 한번 일단 템들을 다 먹고 음 그 다음에 이동합시다 필살기 지금 두방이 있습니다 필살기 저 bfg가 진짜 애들 정리하는게 최고에요 저만 총이 없다 이거야 다행히 가자 또 오는거 아니겠지 설마 또 오는거 아니겠지 그치 자 보자 마이 바이틀 업그레이딩 시스템이 지금 지금 제 쿨링 시스템을 먼저 제 쿨링 시스템을 제 쿨링 시스템을 제 쿨링 시스템을 제 쿨링 시스템을 어 뭐야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야 또 나오죠 음 그래 유도미사일 어 십키님 어서오세요 어 요즘 십키님 매일매일 좋음 감사합니다 우리 지요 님도 매일매일 와주시고 이렇게 고정시청자를 한명 두명 어이구 형이 보셨네 한명 두명 레리다 보면은 100명이 되는것이예요 그렇게 한다보면서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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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기 필살기 이만한게 없습니다 와 진짜 아프다 야 나 이게 끝인줄 알았는데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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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어이구 파워 파워 큰형님 큰형님 어이구 야씨 근접이네 근접 일로오세요 자 글로리킬 마비하면서 보고있어요 어 그렇죠 마비하면서 보면 보기 좋은 게임입니다 네 왜냐면 스토리가 필요없거든요 그냥 악마들 뚝배기 깨는 게임이라서 그냥 스토리가 별로 필요없습니다 으으으으으 아이고 야 니에팀 죽이고있다 어?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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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워 형님 어허허허허헌 못맞춰요 우리 형님 느려가지고 못맞춰 권총으로도 이길 수 있어 불쌍한 형님 심장폭행 잘가요 또 있어 또 있어 일로와 빠샤 인마 다 잡았니? 음 끝인가? 아 마비하면서 보고 있다고요? 아 괜찮습니다 원래 방송이라는게 편하게 뭐 보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거지 어이구 네 선물 어이구 방패병이 제일 까다로워 의외로 방패병이 제일 까다로워 아 또 이런 잔모비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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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수고 어휴 저 잔모비 이렇게 자 이 길다리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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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었니? 얘 있었구나 빠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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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접전 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블루키가 필요하다고? 알았어 아 블루키 필요하다 알았어 어디로 가야 될까? 어디로 가야 될까? 아 아야 이렇게 귀찮게 이쪽이 이구먼 어 여기 좁은 데서 안녕 안녕 빠이 오 이 자식이 형이 가족도 이만 배신을 때려? 아 헤헤 못 오겠지? 헤헤 못 오겠지? 멍추나 자 헤헤 못 오겠지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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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 오시겠네 아야야야야야 야 더럽게 아파 얘 자폭하니까 더럽게 아파 와아씨 죽었어 하아 자 이상순이 어서오세요 어우 롱타임노우쓰 저도 롱타임노우쓰 아직도 엔딩을 못본 형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가 조금 개그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죽어서 그렇지 사실 게임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쪽이 했나? 어이구 여기 있지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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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럽게 안 죽어 정면에 세미니까 진짜 안 죽는다 와우와우 오오오 오오오 짜식아 짜식아 오오오오오오 아 이 정면에서 너무 불리한데 이 게임 그렇지 짜식아 어 어이구 헤헤 겁나 무서워 진짜 아니 좁은 통로에 뭐 이렇게 많으셔 하 하 극혁이다 다시 한번 좁은 통로인데 뭐 이렇게 많아 저 저 핑키도 너무 귀찮아 저거 어떻게 해야죠 아 조금 통로에서 핑키가 짱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아 더욱 아 어허 아우 너무 갑박았어요 정면에서는 으앰 수고 어 요렇게 이리와봐봐 하이 그렇지 이 자샥아 와와봐봐 자 자유온다 그렇지 그렇지 한놈 더 한놈 더 한놈 더 일로 와 일로 와라 일로와 일로와 와봐봐 하잇 아 맞았네 헤헤 일로 와봐 일로 와 응 쉬고 아 또 와 또 와 형님 오시느라 힘드셨겠네 이거 형님 오시느라 힘드셨겠어 2415 갤런저 선물 자 어 김전이 어서오세요 어디서 뭐 엔딩 못본 냄새에 그렇습니다 엔딩을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또 뭐야 이런 게 있었냐 아 무서워 이제 맞니 어 어 저기 또 아 이거 저거구나 아 진작에 이거 쓸거야 갑니다 일단 뒤져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좀 일단 뒤져보고 갈게요 어우 깜짝이야 어 어 이거 뭐지 왠지 부숴아야 아 야 저거 무기구나 미안 자 예 두루고 뭐 또 있니 이렇게 선물 얘들아 좁은데서 둘이 오붓하게 그렇지 짜식아 어디서 방패병을 올라갑시다 아 미디필드 지금 아 미디필드 계세요 추억의 소고기 장소 어 고생하고 계신군요 거기 어때요 요즘에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아주 그리커먼 아 아 또 엄청 뭔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딱 봐도 뭔가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아 깨야 되는구나 내가 한번 해본 거였는데 깨야 되네 자 어디서 무서운 소리가 아이구야 헤헷 점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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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이쪽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지 와우 위험하네요 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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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얘부터 무조건 얘가 얘가 소환을 해요 애들을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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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뚝배기를 깨끗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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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이런데는 분명히 뭔가 있어 그 쿼드 데미지 같은게 있어 이런데는 분명히 자 쿼드 데미지를 찾아놓읍시다 분명히 이런 곳에 쿼드 데미지 같은게 있습니다 어 기름통 하나 찾아놨구요 죽어줘 야 총알이 없어 얘들아 총알 좀 주지않을래?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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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리 다리가 없어 슬픈생물 이런 잡목들은 버리구요 아이고 태어났다 그렇지 이 맛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으응 수고 뭐야 한방에 안되네 몸빵 보소 으응 야 나 에너지 없어? 에너지 74밖에 없냐? 그렇게 없냐 에너지가 하이 자 저쪽이 있는 것도 한번 부수겠습니다 이쪽이도 하나 있네 그렇죠 부숴주시고 애들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자 더 나오라고 마지막 것도 부수고 가겠습니다 더 나오라고 마지막 것도 부수고 가죠 이쪽 마지막 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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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네요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아 예 버스커 다 나와라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어 무정 모드여 일로와 어딨어 이렇다 위에 있네 자 침착히 위에 있는 놈들을 다 발 살려주십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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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임마 이 자식아 그래 일로 오세요 형님 아이고 일로와 야 버스커 얼마 없다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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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이때 이때 이 자식들아 한 놈씩 빨리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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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아 끝났네 튀어 이제 그러면 이제 튀어 그러면 자 바로 형님 오메 자 바로 형님도 오셔가지고 빨리빨리 튀어야 겠습니다 저 형님 좀 세시거든요 저 형님 좀 세셔가지고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자 바로 형님 어디겠지 어 파워 저쪽에 한 분 이리 오세요 형님 이리 오세요 아 가스 없네 이리 오세요 형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형님 우리 대화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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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바로 이마입니까 아 필리 싸게 하면 싸겠네 헤헷 오 안 죽었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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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면의 파워 이리 와 어딜 가냐 어디 도망가냐 가저본거 아냐 가저본거 아냐 더 있니? 어디? 어디 있어 잡목 잡목 척추를 부숴버리고 가저본거 같은데 이제 더 있네 더 있네 이리 와라 이리 와 또 어딨어 저쪽에 있다고 뭐가? 자 일단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또 있나 본데? 아 안 잡고 그냥 하면 되나? 아 저쪽에 있구요 이리 오세요 야고루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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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방패 딴단한거 봐봐 쥐고 끊어주고 쥐고 끊어주고 쥐고 어 있지 또? 얘들아 나와봐 어딨어 얘들아 아 여기 있구나 이리 와라 그렇지 다 잡은거 아니야? 더 있어? 아니 이놈들 어디 있는거에요 쥐 야 어딨냐 얘들아 말 좀 해봐 얘들아 얘들아 얘 가람들어 가자 이쪽이라는데 여긴 또 어떻게 가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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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세상에 저쪽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돼? 아 하나 더 있구나 미안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 베가의 핵심 코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대요 점프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아 미안 역시 인간은 도구를 써야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갑시다 출발합시다 어 아 총알이 없네 출발합시다 뭐 눌러야돼? 뭘 눌러야할까 아 아 그냥 가라고? 알겠어 아 이거 타고 가라고 그냥 알았어 순만군님 어서오세요 소리가 안난다고요? 자 이제 엔딩 보는건가요? 네 엔딩 보는 각 나오고요 어? 앞에 뭐가 싸우고 있어 얘들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니? 이거 악마들도 지들끼리 싸우거든요? 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괴롭게 아프네 야 좀 튀자 좀 튀고 보자 일단 자 필살기 잘가 사연하라 넌 안 죽으셨어 응? 또 있니? 아우 부터 아 또 있구나 헤헿 그렇지 와우 저기 또 있네요 헤헿 아 드럽게 아프다 음 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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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잇 야 죽겠다 근데 간지고 보고 헤헿 죽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소리 안나세요? 야 혹시 게임 소리? 야 너무 많은데? 음 오케이 자 여러분 게임 소리 안 들리세요 혹시? 안 들리면 빨리 말해줘야 돼 아 이거 뭐 이렇게 그렇지 야 시즌 모드 아니니까 한방이네 아 안돼 안돼 이 놈도 안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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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일로와 제발 일로와 제발 일로와 아 또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또 야 너무 많다 아 소리 나온다고요? 아 소리 나온다고요? 그렇지 소리가 안나온다면 아마 저 설정이 좀 이상하신거 같은데 음 죽어주시고 야 또 어딨어 아 얘 또 여깄네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얘 먼저 어 내려가자 수고 자 이제 아이템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대화수단! 어 뭐야 이거로도 죽네?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 저 BFG구나 야 한방 더 쏘자 살려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저쪽 가서 한방 더 쏘겠습니다 자 필살기 잘가 사연하라 야아 앞뒤로 한번씩만 쓰면 끝나 이이 또 있니? 또 어딨어? 와우 에너지 터봐 끝 끝입니까? 또 어디야? 야 저 핑키도 저거 또 있네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죠 어이구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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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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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없으자 빨리 없으자 양쪽에 한마리씩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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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하이고! 야 더럽게 아프다 이마 아 넓은네 싸우야 돼 이네 너무 어려워 이리와 빨리 와라 하잇! 아니 어떻게 피하라는거야 이거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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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저 멍청한거 저거 야 어디가냐 아니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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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자 BFG 하나 이게 BFG 탄이라서 이제 보니까 저거 우주모양으로 되어있는게 보니까 폐강 필살기 총이었네요 이게 총알 이게 이거 총알이었어 아! 아! 어이씨 주르보이다 어우 다 깨놓고 주르보이네 이거 템을 뭐 다 먹고 템 아 다 먹었으면 가자 그렇지 그렇지 다시 갈게유 갑시다 음 문 열렸네 어디 보자 이쪽인가 어? 이게 있네 이거 풀 채워주는거네 갑시다 자 그럼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옥에 가서 크루시불이라는 이 그 지옥 열쇠를 열었어요 지옥 열쇠를 얻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지옥 그 문을 열든가 해야돼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인공지능 베가의 그 전원을 다 공급해가지고 그걸로 그걸로 갖다가 마지막 문을 여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베가 인공지능 전원을 끌어가고 있는거고요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요 갈게요 보스같다 삐 와 크다 오우씨 저게 베가인가? 자 저게 베가의 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베가 그 자세라 오우씨 와 이거 봐라 자 에너지원 천 떼구요 아 이게 바로 그 인공지능 베가였고요 이걸 빼서 이 베가의 힘으로 지옥 문을 연다고 하네요 와우 싸우러 눈 같다 유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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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 이게 방금 보셨는게 뭐냐면은 주인공 둥 둥슬레이어가 베가 인공지능을 백업했어 배고패써 에zuf